안녕하십니까 알리텔러입니다. 오늘은 6월 프로모션에 포함될 예정인 가격대비 미친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이템 7가지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종모양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WZ코 C3 스마트빔 프로젝터 홈시어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이지만 손 떨리는 가격대의 빔 프로젝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DLP 방식이라 8000대 1이라는 높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 색상 온도는 16,770K라 기존 LCD 방식의 프로젝터들에 비해 높은 선명도와 색감을 자랑하는 착한 가격의 WZ코 C3 프로젝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 기기와 HDMI 케이블, 리모컨, 파워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추억의 비디오나 DVD 시청을 위한 AV 케이블이 있네요. CPU는 Quad-Core A55 칩이고요. 기기 내부에는 LED 램프가 사용되어 수명이 5만시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끄떡없지요. 여기에 양쪽에서 듀얼로 지원되는 사운드 시스템과 고화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을 뒤와 옆에서 이중으로 배출해줍니다. 바로 320mm, 높이 130mm에 네이티브 해상도는 1920x1080이고 4K에 H.264, 4K에 H.265, 그리고 8K에 초당 24프레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올려두기, 삼각대 설치, 천장의 설치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이 빔 프로젝터는 일반 버전, 안드로이드 9.0이 내장된 버전, 그리고 외장형 안드로이드 10.0이 있는 버전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9.0 버전의 UI를 보시면 와이파이는 5G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 여러가지 앱을 다운받아 나만을 위한 맞춤형 채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지원 뿐만 아니라 플레이무비스 앤 TV에서 영화를 구매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제 거리와 사이즈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요. 2m 거리에서는 72인치, 3m 거리에서는 100인치, 그리고 4.5m 거리에서는 150인치 정도의 크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거리를 조정하시려면 업앤다운 버튼으로 50%에서 100%까지 줌 인앤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스톤 조정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프로젝터가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아도 영상이 등변 사다리꼴로 왜곡되지 않고 정확한 16대9의 직사각형으로 보여드리는 기능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e-share 앱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나오는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전화 화면보다 더 선명하고 밝게 표현될 화면이 보이시나요? 밝기는 7000루멘이고 안시루멘은 2550입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밝은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프로젝터가 아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대형 TV라고 불러도 괜찮을만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용 클립 선풍기 어디든 올려주시고 어디든 꽂아보세요. 최대 3인치까지 열리는 튼튼한 쨈새가 있어 에어컨을 켜기 어려운 환경이나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클립 선풍기입니다. 팬은 720도, 지지대 방향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가지이고요. 크기는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작은 버전은 5000mAh, 큰 버전은 10,000mAh랍니다. 이 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빌트인 방식이라 USB 케이블을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C타입과 마이크로타입 모두 호환되고 완전 충전 시간은 약 3시간 30분입니다. 바람 세기는 에너지 세이빙 모드, 강, 중, 약 이렇게 4가지인데요. 에너지 세이빙 모드는 12시간, 강은 6시간, 중은 12시간, 약은 2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어디든 장착할 수 있는 이 선풍기만 있으면 외출이 두렵지 않겠죠? 깜찍한 디자인의 헤드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선풍기랍니다. 360도 서라운드로 시원한 바람을 쏘아주기 때문에 등산, 레저, 운동, 야외활동이나 더운 실내에서 사용하시기 좋은데요. 날개가 없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 근처이거나 긴 머리카락에도 안전하답니다. 양쪽에 각각 2000mAh씩 총 4000mAh의 배터리가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 완전 충전 시 강에서는 4시간, 중은 9시간, 약은 최대 16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색상은 그린, 핑크, 화이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참! 바람소리는 40dB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목 부근의 바람소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려드려야겠죠. 베이서스 60W 고속충전기 작은 충전기 하나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벽돌 충전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기존의 고속충전기들은 달아! 크기를 손가락 2개 정도로 줄이고 높은 에너지 효율의 3세대 반도체인 갈륨 나이트 라이드라는 신소재를 사용해 발열도 확 줄였습니다. 이 충전기는 색상도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가지이고요. 종류도 두가지인데요. 프로타입과 라이트타입이 있답니다. 프로타입은 C타입 포트 2개와 USB포트가 하나 있고요. 라이트타입은 C타입 포트 하나, USB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에는 돼지코의 모양을 잘 보시고 거주하시는 곳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전자기기는 다 충전할 수 있지만 이 호환차트를 한 번 정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앙증맞은 사이즈라 외출시에도 출장시에도 부담이 줄겠네요. 이젠 블랙박스도 4K 시대입니다. 렌즈를 7개나 겹쳐 만든 70마이 A800 4K 대시캠은 3849에 2160으로 4K 울트라 LCD 화면을 자랑하지요. 140도의 넓은 촬영 범위를 가진 데다가 일반 고화질 화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4K 화질은 전방 화면에만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방과 후방을 듀얼로 동시 녹화했을 때 화질 폭이 커서 이질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나의 차단 변경 시 경고를 주어 졸음운전 사고가 예방되고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충돌 위험 경고를 해주는 데다가 내장된 GPS가 좌표와 속도, 나의 주행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차에 있을 때에는 파킹 모드가 내차량에게 일어난 일을 따로 녹화해주는데요. 조리기 값이 F1.8로 매우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야간에 녹화된 영상도 깜깜해서 물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적을 것 같네요. 깔끔한 고퀄리티의 화질로 내차를 모니터링해주는 70마이 4K 대시캠 감추드리고 싶네요. 드리프트 고스트 X의 액션 카메라 스노우 에디션 라이딩이 취미이신 분들 보세요. 루프 레코딩과 타임레스 모드로도 촬영이 가능한 자전거 블랙박스의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에 담아두었던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으로도 담고 싶으실 텐데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최대 1000mm에 비해도 실수로 물에 빠뜨려도 외부 파워코드와 마이크를 꽂는 포트가 안전합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스탠다드 버전에는 본체 기기와 유니버설 캠 마운트, 마운트 나사 어댑터, 세종류의 USB 케이블이 있고 브이로그 패킹 키트 버전에는 마이크와 32GB짜리 SD카드,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 워치가 추가되었네요. SD카드는 최대 128GB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참, 무게는 133g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이는 500원짜리 동전 17개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자전거 손잡이에도, 안장에도, 헬멧 위와 옆에도 장착해 사용해보세요. 300도로 회전 가능한 렌즈라 화살표가 위를 향하도록 돌려서 설정해주기만 하면 화면 회전 없이 똑바로 녹화가 됩니다. 밤에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의 빛을 최대한 예쁘게 표현해주는데다가 상태 화면에 보시면 140도의 화강렌즈, 1080의 초당 30프레임이라는 점과 시간, 그리고 남은 배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드별로 백라이트 색상이 바뀐답니다. 빨간색은 촬영중이라는 뜻이지요. 이 상태로 최대 9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니 라이딩과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네요. 리온 빕쇼츠 자전거 안장송에 시달려오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호박지 밀립방지가 잘 되어있고 하체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어 바람저항을 최대한 줄인 제품입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도톰하게 디자인된 젤패드는 아프지 않고 통풍도 잘 된답니다. 색상은 블랙 한가지이며 사이즈 차트를 보시면 허리, 골반, 허벅지 안쪽의 인심 길이, 그리고 허벅지 밑둘레를 재보시고 스몰, 리뷰, 라지, 엑스라지, 더블엑스라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일반 바지보다 다소 작은듯하게 제작되었다고 나와있긴 합니다만 실제 구매자분들의 후기에는 약간 타이트한 감이 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친절하게도 키와 몸무게를 개시해주셨으니 사이즈 차트와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제 안장송 걱정없이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기실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미친 가성비의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혜자 아이템 7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은 다음 6월 프로모션에 포함될 예정인 아이들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